깜짝 결혼 발표로 화제를 모은 배우 윤상현이 영화 덕수리 오형재로 스크린에 복귀했습니다. 지난 11월 27일 덕수리 오형재 시섭회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윤상현은 결혼을 앞둔 심경을 고백했는데요. 살벌한 캐릭터를 맡은 송새벽은 욕설 연기에 고충을 토로했습니다. 송새벽은 영화 촬영을 위해 처음으로 네일아트를 받은 소감을 전해 눈길을 끌었는데요. 가수 겸 작사가 메이비와 내년 2월 결혼을 앞둔 윤상현의 바람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. 앞으로 가장이 될 사람으로서 영화 계속해서 찍어보고 싶습니다. 영화 덕수리 오형재는 12월 4일 개봉 예정입니다.